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남성이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를 뒤늦게 인정했습니다. 하지만 강도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.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 속에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. 이 남성은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.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전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된 31살 A 씨.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하지만 마지막 피의자 신문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버렸다고 인정했습니다. 지난 19일 경찰이 강도 살인 혐의로 A 씨를 긴급 체포한 지 9일 만입니다. 경찰이 CCTV와 휴대전화 위치 정보 등을 근거로 범행 사실을 추궁하자 마지못해 범행을 시인한 겁니다. A 씨는 시신이 발견된 뒤에도 범행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. 하지만 여성의 금팔찌를 빼앗고 자신의 계좌로 48만 원을 이체한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. 범행 동기 등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. 경찰은 A 씨가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강도 혐의를 부인하는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 A 씨가 유치장에서 자해를 시도하고 우울증 약을 먹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해온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.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.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.